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용의 쏙쏙 AFKN 스피킹 시간입니다.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눈사태에서 살아남기 소식을 가지고 survive 타동사로 써서 어디어디에서 살아남다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눈사태에서 살아남기 소식을 가지고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눈사태에서 살아남기 소식을 가지고 수십 명이 사망합니다. 눈사태에서 미국 서부 전력에서 매년 수십 명 dozens 하시겠습니다. 수십 명이 사망합니다. 눈사태에서 미국 서부 전력에서 매년 수십 명이 사망합니다. 눈사태에서 미국 서부 전력에서 매년 그리고 최고의 구조 희망은 보통 귀결됩니다. 특별히 훈련을 받은 견공들로 중요한 것은 결국 뭐뭐 치다. 컴다운 트 머머. 모모로 요약된다. 컴다운 트 머머.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구조 희망은 보통 귀결됩니다. 특별히 훈련을 받은 견공들로 그리고 최고의 구조 희망은 보통 귀결됩니다. 특별히 훈련을 받은 견공들로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우리 크리스턴 달그린 기자를 보냈습니다. 콜로라도 에스펀으로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다 See them at work 하시겠습니다. 우리 크리스턴 달그린 기자를 보냈습니다. 콜로라도 에스펀으로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우리 크리스턴 달그린 기자를 보냈습니다. 콜로라도 에스펀으로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콜로라도 로키산맥 높은 곳에서 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콜로라도 로키산맥 높은 곳에서 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콜로라도 로키산맥 높은 곳에서 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눈사태에서는 매초가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count 하시겠습니다. 눈사태에서는 매초가 중요합니다. 눈사태에서는 매초가 중요합니다. 눈사태에서 수색이 진행 중입니다.